9월 모의고사 끝나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의 수능에 대한 실력이 평가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스스로도 잘 판단을 했으면 이제 내가 정말 논술을 통해서 좋은 대학을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정시를 밀어붙여서 내가 정시로 승부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겠죠 지금 그리고 수시 접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판단을 빠르게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추천한다면 여러분들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무조건 6개의 논술은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좀 봅니다 특히 이제 수능 이전에 보는 연세대를 비롯해서 연세대 그리고 우리가 시립대 그리고 홍익대 카돌릭대 등등 이런 대학들이 수능 전에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선생님 수능 전에 봐서 조금은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하는데 그거와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논술을 지금부터라도 조금 수능 공부의 비중을 조절을 해서 수능 비중을 조금 낮추고 논술에 좀 더 집중해서 여러분 당장 저라면 지금 연세대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연세대가 수능 제한 등급이 없습니다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능 제한 등급이 없고 내년에는 제한 등급 없지만 인원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대학들을 한 번쯤 여러분이 정시로 갈 수 없다면 도전해 볼 만하다는 거죠 특히 이 두 대학은 수능 제한 등급이 없기 때문에 특히 더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고 정시로 가려면 굉장히 높은 대학들이잖아요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도전하면 되는 건가? 지금 여러분들이 논술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워하지 마시고 논술은 제가 볼 때 수능보다 더 쉽거든요 패턴, 문제가 두 문제, 세 문제에 일정한 패턴이 있고 국어로 비유한다면 국어보다 훨씬 쉬운 하나나 두 개 정도의 단락으로 구성된 서로 다른 제시문들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관통하는 정답을 찾아내면 됩니다 우리가 글을 잘 쓰거나 배경 지식으로 푸는 게 논술이 아니에요 글쓰기나 배경 지식으로 승부하는 경우 오히려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이 대학들의 기출 문제를 다운받아서 먼저 반드시 시간을 재서 두 시간이면 두 시간 시간을 재서 직접 써보는 겁니다 직접 써본 다음에 반드시 인터넷 강의든 강의를 들으면서 봐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정답을 접근하는 논리가 선생님하고 맞는지 그 정답을 찾아가는 논리를 확인하고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온라인 첨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글쓰기 중요하진 않지만 글쓰기를 조금 변화시켜 본다면 수정해 본다면 합격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논술이라는 건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능 점수가 높다고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신이 좋다고 해서 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해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논술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기출 문제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통 제 강의 같은 경우는 한 대학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8회 모의고사를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제가 만든 걸로 다른 대학은 이미 3, 4년 치의 기출과 모의 논술을 다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 이거 많이 해봤자 7, 8개 그래서 7, 8개 정도를 집중적으로 지금 한 한 달 반 동안 투자한다면 충분히 합격하고도 남거든요 왜? 정답 찾아가는 논리 지문 제시문의 짧은 정도가 수능보다 훨씬 쉽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능에 투자하는 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붙고도 남을 겁니다 논술을 대경 지식으로 단순히 글쓰기 첨삭으로 잘못 배운 친구들은 내가 어떻게 논술을 해? 라고 겁먹을 수 있을 텐데 절대 겁먹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논술을 1, 2주만 듣고도 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왜? 논리를 빨리 익히고 정답 찾는 논리를 익혔기 때문에 그냥 지식으로 1년 내내 배운 친구보다 앞서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늦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기출 문제로 풀어본다 근데 기출 문제를 풀었더니 조금 어렵고 따라가기 힘들다? 라고 할 경우는 이제 논술의 기본 강의들이 있어요 그럼 기본을 다시 병행하면서 본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논술을 쭉 해왔던 친구들은 역시 9월 이후에 수능 이후의 대학들도 지금 놓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이라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적용하고 수정해보는 방식으로 맥을 이어가야지만 수능 이후에도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이후에는 수능 시험을 본 다음 날 그 다음 날 바로 시험 보는 대학들이 많아서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고 지금 논술을 아예 손을 내버리면 맥이 끊겨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이후의 대학들도 지금 조금씩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풀어가는 방식으로 감을 유지해 주시고 수능 끝난 이후에 더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수능 이전에 본 이 대학들은 조금 시간을 늘려서 좀 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의 기출 문제를 빠르게 여러 번 풀고 강의를 보는 방식으로 한다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